결격 기간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결격 기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외울 건지는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일단 먼저 정지 중에는 면허증 발급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이야. 그러면 내가 야 면허시험을 쳐가지고 발급 받으면 새로운 면허를 발급 받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중에는 안 되죠. 국제운전 면허도 마찬가지죠. 정지 중에는 안 되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1년부터 1년부터 최장 2년 하나씩죠. 3년 4년 5년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형태가 있겠죠. 1년부터 5년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제일 많은 경우가 까만 점이 어디에 제일 촘촘하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일 많이 촘촘하게 바뀌었는 것은 2년이 제일 촘촘하게 바뀌었죠. 그러면 결격기간 기준을 잡자 말이지. 이게 또 수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기준을 잡자. 2년이 제일 많아. 그러면 일단 면허결격기간 잘 모르겠다 싶으면 2년을 중심으로. 원칙이 기본이죠. 이게 원칙이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 이걸 일단 베이스로 깔아놔. 이건 철저하게 수험학적으로 이 조문을 우리가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어떤 사유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수험이니까. 수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2년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보는데 먼저 제일 긴 거. 시험은 또 제일 긴 게 잘 나오거든. 5년. 5년인데 5년에 제일 긴 거. 뭐가 되겠느냐. 무면허죠. 무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도 무면으로 묶어봅시다. 그런데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차 하는 거죠. 편의상 뺑소니라고 합시다. 교통사고 일으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구호조차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죠. 안 한다. 관행상 뺑소니죠. 그래서 5년 제일 긴 거는 뺑소니야. 뺑소니 되겠죠. 뺑소니인데 뭐냐. 무면허. 무면허 뺑소니죠. 무면허 뺑소니는 그러면 당연히 쳐봤지만 5년 동안 사고 일으킨 후 5년 동안 면허 발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긴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뺑소니 중에서도 무면허가 일단 무면허가 첫 번째, 두 번째, 까만 점이 되면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로 취급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평소 때 언론 보도에서 많이 아는 죄질 안 좋은 거죠. 음주 뺑소니, 과로 운전 뺑소니가 되겠죠. 그리고 공동위험행위 뺑소니. 우리가 음주, 과로, 공동위험행위는 운전자가 지켜될 사안에 가지고 42조, 43조, 44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42조, 43조, 45조 뭐 45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음주 뺑소니, 과로 뺑소니, 공동위험행위 뺑소니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뺑소니고 하나는 사망사고죠. 인적 피해 사고인데 사망사고가 되겠죠. 사람을 사망해 이런 거. 사망사고인데 어떤 경우냐. 음주죠. 음주는 한 번도 하죠. 음주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때는 5년, 가장 제일 긴 5년. 이거는 기본으로 잡아놓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일단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고. 그럼 이제 4년은 뭐냐. 4년은 이거 말고 나머지 뺑소니. 그러니까 뺑소니는 뺑소니인데, 뺑소니는 뺑소니인데. 나머지 사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뺑소니일 때는 4년이죠. 그런데 4년은 시험지에 물어본 적은 막상 보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뺑소니를 하려니까 이걸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 그걸 찾아서 하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주로 5년이 많이 나오는데 4년은 이렇게 뺑소니죠. 뺑소니가 면허격계가 가장 강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년은 무면허, 음주, 과로, 공동행위 이외의 뺑소니가 되겠죠. 뺑소니.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잡았고. 그럼 이제 2년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위에 1년, 그리고 밑에 3년. 이건 이제 좀 더 주목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받은 것은 1년짜리하고 3년짜리가 되겠죠. 1년짜리하고 3년짜리. 1년을 보니까 무면허 운전, 그리고 면허 정지 중에 운전, 국제운전, 면허정, 결격증 세 가지가 다 무면허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거짓이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상황으로 면허를 발급받았다가 면허가 취소가 되면 1년이죠. 그래서 1년짜리는 뭐를 기억하면 돼요? 1년짜리는 뭐냐? 무면허. 단순히 무면허 운전한 거죠. 무면허 묵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거짓 면허 발급받았다가, 거짓 면허가 되겠죠. 거짓 면허 발급받았다가 취소됐을 때는 그로부터 1년 동안은 면허 재취득 금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기타 취소가 됐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 면허가 취소되면 1년 안에는 가장 기본, 1년 안에는 면허 재취득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무면허는 면허가 취소가 아니라 면허가 없잖아. 그래서 단속에 걸렸죠. 그럼 단속 위반했을 때부터 1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받을 수 없는 것이고, 거짓으로 면허증 발급받았다가,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들어놓은 것이고, 거짓으로 면허증 발급받았다가 취소가 된 것이고, 그리고 기타 취소가 됐죠. 거짓 면허 취소했고요. 기타 취소가 됐을 때는 1년.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면 최소한 1년이죠. 1년 안에는 안 되죠. 물론 적성검사 안 받았다. 이때는 뭐야? 적성검사를 다시 재취될 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건 제외되겠지만, 그것까지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1년은 무면허, 거짓 면허, 기타 면허 취소는 1년. 그리고 이제 3년, 2년하고 3년이죠. 3년을 좀 더 주목해서 보는데, 그럼 3년은 뭐냐? 음주운전 또는 음정척정거부죠. 2회 이상 교통사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한 경우, 또는 자동차 절도 강도하여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음주, 음주 또는 거부죠. 음주척정거부죠. 거부를 했어. 그런데 음주운전 또는 음주척정거부를 했는데, 이걸로 2회 이상 교통사고죠. 2회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뭐냐? 자동차 이용 범죄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면허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범죄죠. 자동차 범죄로 면허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3년 동안 안 돼. 또는 자동차 범죄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절도 강도했죠. 자동차를 절도 강도했는데 무면허 운전. 그러니까 자동차 절도 강도. 그런데 플러스 그걸 뭐랬죠?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 그러면 3년이죠. 그런데 이게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할게요. 여기에 보면 뭔가 엇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엇비슷한 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은 대부분이니까 편하게 볼까요? 무면허 운전은 3번이죠. 무면허 처음은 1년이지만 무면허 운전이 3번째 걸리면 2년 동안 면허 못 받죠. 역시 국제운전면허증 결격. 무면허 3이죠. 무면허 3이면 2년. 국제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3. 이것도 무면허 한 묶음을 보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 패키지는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위반했을 때가 되겠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처음 위반해서 취소가 되면 뭐입니까? 1년이지만 2회 이상 위반되면 뭐가 됩니까? 2년 동안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합니까?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다만 이거는 2회 이상이고. 그런데 이제 음주에다가 교통사고가 두 번 이상 일으켰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무면허 여기. 무면허 3회는 여기. 음주운전 처음은 1회 여기. 두 번째 걸리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음주 거부해가지고 교통사고 두 번 하면 3년. 이렇게 조금씩 가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또는 거부하다가 교통사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만점은 그냥 단순 단속에 걸린 것이고요. 두 번째 가만점은 음주운전 했는데 교통사고 일으켰죠. 얘는 처음부터라도 2년. 그래서 교통사고 일으켜서 면허가 취소가 됐죠. 그럼 2년 동안 안 돼요. 또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될 때에도 되겠죠. 그럼 다 2회, 2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면허결격자가 면허를 받거나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 자동차 절도 강도 면허 취소는 2년인데 거기다가 뭐까지?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면 3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중되는 것이 되겠죠. 또 자동차 다른 사람 면허 대신해서 면허세 명시한 것은 면허가 취소될 때 2년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2년이니까 이건 베이스가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보는 방식 제일 많은 게 2년이니까 일단 잘 모르겠다 싶으면 2년을 베이스로 깔아. 그리고 특이한 건 5년하고 4년 뺑소니죠. 뺑소니 5년 얘기해 그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게 되겠죠. 뺑소니도 그냥 모든 뺑소니가 무면허, 음주, 과로, 교통 그리고 사망사고, 음주, 사망사고는 5년 동안. 4년은 나머지 뺑소니. 그러니까 4년은 잘 나오지 않죠.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앞으로 비교 1년짜리겠죠. 무면허, 거짓 면허 취소, 기타 면허 취소는 기본적으로 1년. 그러니까 이걸 3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험학적으로 제일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 결국 3년짜리를 좀 더 수험으로 친다면 2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수험으로 친다면 이 3년짜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음은 이렇게 하는 게 박스로 정리한 걸 다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 위에 여백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포스트 있어야 하는데 한번 이걸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무면허. 무면허. 이거 제가 다시 만들어진 정리 3단 틀이로 나옵니다. 무면허 같은 경우는 처음이죠. 처음일 때는 무면허 처음일 때는 1년이죠. 1회. 무면허 세 번째다. 이거는 2년입니다. 3회니까 3년 같아 보지만 이거는 2년이 되겠죠. 그리고 무면허 뺑소니. 무면허로 뺑소니죠. 그럴 때는 5년이 되겠다. 무면허 관련된 건 이렇게 세 가지. 그 위에 여백에 적어도. 그러니까 무면허 처음일 때 1년. 3회다. 2년. 무면허 뺑소니 5년이 되겠죠. 또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단순한 절도 강도. 그 때는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됐다. 2년. 절도 강도 플러스 뭐까지 했다. 무면허죠. 면허증도 없는데 절도 강도에서 운전까지 했죠. 그 때는 3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절강도는 2년. 절강도 후 무면허일 때는 3년.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했죠. 자동차 이용 범죄를 했을 때는 이건 다시 2년이 되겠죠. 자동차 이용 범죄. 3년이죠. 3년. 이렇게 기억해서 봐두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주죠. 음주 관련된 것도 한번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 트리노트 조문을 박스로 정리한 걸 다시 그 중에 비슷한 것들 한 번 더 정리해둔 거죠. 그래서 음주. 음주는 첫 번째. 2회 이상 음주. 2회 이상 음주죠. 2회 이상. 물론 처음에 음주했다. 그래 취소했다. 이거는 1년이지만 나머지죠. 그래서 2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에 걸렸죠. 단순 단속에 걸렸다. 이거 2년. 이해 되겠죠. 2회 이상 음주했다. 2년. 그리고 이건 회수하십시오. 음주에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럴 때도 2년. 그래서 그냥 단순 단속에 두 번째 걸려서 면허가 취소했다. 2년 동안 재취득검진. 이거는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면허가 취소가 됐다. 역시 2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 교통사고. 2회 교통사고. 이때는 3년. 음주 뺑소니는 아까도 했죠. 음주 뺑소니는 제일 길어. 5년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음주 1회 같은 경우는 아까 가장 기본 여기 있기 때문에 1년이 되겠죠. 그걸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음주사건은 이렇게 또 4단으로 정리. 그렇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조문은 나열되어 있어. 그걸 박스로 도표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중에 또 비슷한 거 했거든요. 이렇게 또 세 가지로 테마별로 묶어서 드리노트를 정리하는 거. 나중에 이런 거 이거 보고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격 기간에 적용 예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3번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고 왔지만 면허가 취소가 됐잖아. 재취득을 하려면 다 이제 결격 기간이 지나면 재취득을 하게 되는데 뭐 받아야 됩니까? 특별교육. 의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특별교육, 의무교육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에 받아야 된다 했죠. 그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죠. 93주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데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특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의무교육이죠. 특별교육,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규교육, 의무교육이겠죠. 그거 안 받으면 물론 사회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네. 엄주일 때도 있고요. 보복운전일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특별교육,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건 이제 앞에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하고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와 결격 기간. 이거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나올 가능성, 개연성은 꽤 있어 보이는데 한 번 나오면 헷갈리죠. 물론 앞에는 면허 결격 사유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런 특징적인 걸 좀 보시면 되겠지만 면허의 결격 기간이죠. 이거는 이렇게 꼭 한 번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띠지 같은 거 하나 딱 꽂아주시고 시험치기 바로 직전에 꼭 한 번은 봐두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보고 평소에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몰라서 들리는 것보다 헷갈려서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험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날에 꼭 한 번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해서 잘 정리해요. 저도 사실 이거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할 때마다 저도 순간순간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데 저도 그러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띠지 같은 거 하나 딱 꽂아주시고 그런데 다만 띠지 꽂아놨는데 그냥 보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게 정리된 거 다시 한 번 더 테마별로 정리한 거 이런 것들을 책의 아래 위에 옆에 적어두시고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되겠다. 끝. 자 면허 결격 기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